그동안 방방 뜯은 이준석이 요 며칠장이 상당히 조용합니다. 국힘당의 열리위원회에서 1년 추가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고 그리고 본인이 크게 기대를 모았던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다 기각되면서 이준석이 요즘에 굉장히 조용하고 아마 뉴스 가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르는 방송사나 라디오들도 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준석이 이제 예상한 대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기로 항소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항고라고 하나요. 항고 포기. 이준석 전진석 비대위 유효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하다.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본인은 법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끌었던 모양입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탄원수도 내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성소해 가지고 일거에 국힘당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계산을 안 했으면 그렇게 강공책을 써 가지고 자신의 테로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준석은 지난 6일 내려진 3차, 4차, 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고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인 7일부터 일주일로 이날 0시까지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는 비상상황당원개정정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육명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용하네요. 하태경도 조용하네요. 한마디 할 법한데 시민들 의견은 아주 간호합니다. 당신은 끝났어.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겠냐. 달림은 가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면 센 척하더니 현실을 깨닫고 고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했다던데 방어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용석이 정거위조죄로 재고발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263명이 찬성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네. 어쨌든 이준석은 여러분들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더만 최근은 7만 2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미래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94%입니다. 94%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물론 94%면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의 정치적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거죠. 답변했는데 다수가 믿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민심의 향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바로 7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뱃속까지 이번에 다 드러내버린 거죠. 뱃속까지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번에 학을 뗐을 겁니다. 약간의 동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동정적인 그런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막판에 가처분 신청을 곡사포소도시 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